왕궁 안뜰 곧 어젯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젯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것을 본 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밀리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 끝을 만지지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덴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다니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웁니다 제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일기를 그 속에 기록하기를 운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배하여 무슨 존귀와 관자를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시는 자는 나 왜 누구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나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관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관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엘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리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엘스더의 잔치에 가리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엘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엘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를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아하스레로 왕이 왕후 엘스더에게 말하여 이때 감히 이런 일을 시행 중에 품은 자간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간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엘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리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엘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든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려 하만의 얼굴을 사르라 왕을 보신 내 시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되 왕을 위하여 충상된 말로 고발한 모르두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교비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디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따니 왕의 농가 그 침이라